재와이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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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디어 나왔다 재와이프 반갑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처음 보는 재와이프의 여전생입니다 와 그냥 jeden 제가 처음으로 재와이프에서 여전생들 보는거라 기대치가 높고요 재와이프 이름을 걸고 나갔는데 그 친구한테 지금 안 되겠죠? 자 그럼 노래 들어 볼까요? 다음은 신유진 양 그럼 노래 들어볼까요? 혹시 JYP라는 이름에 먹칠을 하진 않을지 부담도 많이 되기도 하고 근데 JYP 타이틀을 걸고 나왔으니까 그 중 안에는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신유진 양 다음은 신유진 양 신유진 양 신유진 양은 왜 믹스9의 에이스 내보낸는지 알겠어요 뭘 보고 내보낸는지 알겠어요 제가 제일 칭찬해주고 싶은 것은 춤 춤출 때는 완전 다른 여자가 되네요 춤에서는 저는 약간 빨려 들어갔던 것 같아요 저는 춤에서 높은 점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유진 양 제일 좋았던 건 그 와중에 표정이 살아있었다는 게 제일 자랑스럽네 역시 JYP네 JYP가 괜히 JYP가 아니고 야 애들이 어쩜 이렇게 부드럽다가 음악이 시작하면 눈빛이 빡 바뀌지? 저희 두 명의 심사위원들이 느낀 평가는 역시 대형 기획사는 다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다른 기획사에 비해서 약간 상향 평균화가 되어 있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죠? 신유진 양은 계속 웃네요 음악 주세요 안 웃게 하려면 음악을 틀어야 해 안 웃게 하려면 음악을 틀어야 해 네, 바뀌니까 JYP 이름을 걸고서 나가서 싸워야 하는 게임이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모시고 갈 합격자 저희는 저희는 신유진 양을 모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편집하신 Raven 와 어떻게 그렇게 순한 양 같은 친구를 음악이 나오는 순간 양이 갑자기 흐흐흡했고요 꼬무를 눈에서 레이저가 나오는데 휘어잡는 맑은 다시 보고 싶어요 ô 어, 뭐? 나왔어요 어? 되게 기대를 했는데 하하 진짜 YG 짱이다 라는 생각까지는 안 들었던 것 같아요 하하하하 대박 מק 들기네요 대박이다 축하드려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와, 대박. 여직차를 타면 되나요? 노래를 부르는 건지, 노래를 부르는 건지...